prue vendrede 어떻게 셀터를 볼 수 있겠지? 여기 봐 아ziehen! 민망스러워 그냥 링도 있어요 사진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제대로 남는다 진짜 진짜 민망스러웠어 이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되게 가르쳐주시네요. 해물본라고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진짜 너무 와주. 신태. 마감기 확인하면 또 돼있다. 맨날. 이번에 이렇게 할거죠. 해줄줄 알았지. 나는 이런거까지 다 캐치하지. 안혜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애기. 욕먹었어 방금. 안들어가서. 재단착. 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걸 깔아주세요. 약간 힙스러운 니키미나즈 노래들이죠.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고. 케미 이거지. 이렇게 했었는데. 퀴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왜 이렇게 피자 사장이야. 피자 먹으면 피자처럼 돼. 어 되고 싶어. 정말. 그래? 네. 주스에. 네. 이거밖에 생각나는 너. 피인이 왔다. 아. 뭔지 모르고. 원래 뭔지 모르고 하는게. 제발. 피인아 너 이 노래 알아? 주스에. 어? 당연히 알지. 그거 뭐야. 대박. 언니 그 노래도 알지? 모토. 뭐지? 아 알지. 나 이거잖아. 알지. 나 그 춤도 배웠었어. 영상 보면서. 거울 모드로 해본지? 이런 춤이 있어. 이런 춤이 실제. 맞아. 아. 야석이 너. 너무. 너무. 진짜. 이거. 너무. 나. 내가. 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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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손실이 있다. 유빈아, 저랬어. 저랬어, 저랬어. 왜? 다 인정해. 오늘 인정한 거 아저씨는. 아, 이게 짧아서 엄청 어깨 없는데. 이리 와봐요. 싫어. 가난한 거, S.A. 이름은 모르고 그맨날나 봐. 이름은 모르고 그맨날나 봐. 이게 이렇게 작아네. 옷은 진짜 섹시하게 입어서 키는 되게 작아. 나도 신고 왔어. 그래도 작아. 언니야, 언니 무드 보여줘 봐. 이거 봐. 왜? 이게 제일 높은 거야. 해봐, 너. 난 완전 낮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작아네? 이게 낮으니까. 왜 이렇게 작아? 휘나. 휘나. 왜 이렇게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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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네, 얘 부담 크다. 어, 어. 야, 이만큼 바꿔. 야, 정의 길 들어. 야, 얘들 그렇게 막 높지 않아? 아니야, 얘 높아. 언니 왜 이렇게 높아? 원래 항상 나는 높은 걸 신게 된다. 맞아, 맞아, 맞아. 키가 큰데도... 뭐? 아, 앞에서 빼. 아, 앞에서 빼. 젤러 갓 쓰겠다, 갓 쓰겠다. 그래도 작아. 아? 그래도 작아, 나머잖아. 너 그렇게 작녀? 아, 이게 옷이 길어가지고. 에이? 아, 작아지? 아, 좋아. 나 오르지 말래. 내 키를 무시할 수 없어. 아, 나. 키 작은 휘지. 어, 약간 닉네임이다. 키 작은 휘지니. 잘 모르겠어. 휘지니. 잘 모르겠지. 이걸 1이 아니면 저희... 2번이 아니면 1이. 1이. 왜? 알았어. 와, 혜진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다. 아니요. 아니요. 혜진이 진짜 닿아. 귀엽다. 혜진이 귀여워. 혜진이 귀여워. 쳐다보기. 와, 혜진이. 하지 마. 오, 혜진이. 너무 웃어. 혜진이. 이러고 싸워줬잖아. 내려. 너 나보다 작잖아. 아! 하하하하하. 키가... 작고, 마르고, 알지? 어, 알지. 귀여웠어. 내가? 어, 귀엽지. 나 되게 시크했는데. 뭐라고? 나 시크, 시크잖아. 성격이. 너가? 내가 얼른... 너가? 너가가! 너가가! 나 있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쉬라이터.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 여긴 내 구역이야. 조심! 내가 너의 원인이야. 우리 집을 소개할게. 나는... 이리 와봐. 코딱지 만한 혜진이. 코딱지 만한 혜진이. 돈 얼마 있냐? 됐어. 혜진아. 우리 집의 집.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여기 어찌? 내가 팔았던 텐데? 우리 집.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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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뻐. 진짜 예뻐. 뭐야? 호흡. 바로 포즈잖아. 헤헤. 샹마라. 뭔별이를 만나보겠다. 하지마. 뭔별씨. 오, 야 잘 나온다 야. 또 말 안 해. 잘 나온다 야. 별이 뒤통수 주민. 별이 입 주민. 저는 지금 용지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거 만지지 말라고! 와, 용기 귀신이다. 알지? 그분들. 모든 걸. 좀 볼살이 통통해. 약간 공기를 머금어. 머스타드에 김발라놈. 머스타드 보이시죠 머스타드. 머스타드 보이시죠 머스타드. 머스타드. 케첩? 케첩? 아니? 난? 난 프린세스.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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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글스. 와, 진짜. 프링글스? 말이 안 통해서. 수염이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진짜 상종하고 싶진 않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프링글스. 아우, 정말. 프린세스를 프링글스라고 하다니. 야, 이거 배기 싫어. 안녕. 소심해. 와, 소심하게. 아, 웃다.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와, 너무 웃겼다.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진짜 이런 개그. 케미 개그. 아, 나는 찾았다. 내일 나는 케미 개그를 좋아했는데. 그때까지. 케미 개그가 뭐예요? 뭔가. 나 혼자보다. 같이. 그 케미를 즐기는. 그런 개그. 마치. 이것처럼. 우유. 우유. 나 혼자보다. 조용히. 우유. 유암. 우유. 보니 개그! 우유. 우유. 유암. 우유. 아, 음. 정의야. 정의야, 쇄. 우리 마음. 정의야. 지금 아직은 좀 미는 듯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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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동그룹이 견쳐버린 내 기분은 던 던 던 시작! 춤이 났는데 쌀이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났지론네 해석 컴퓨터 나의 목줄기가 날 잡지잖아 이 시험을 지키신 걸 또 손은 나의 모습을 날아봐라 그저 자가 지저나 물방울 거 같으면 네, 이렇게 장엠이!